와, 무서워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나 의사거든? 형 한 번 살렸어. 살렸어, 왜? 잠깐만, 타임! 너 근데 있잖아, 너를 호시를 그렇게 마피아라고 의심을 막 쟤 죽이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의사인데 왜 살렸어, 얘를? 아, 그러니까 너무 까문질해 죽일 것 같아. 너무 까문질해 죽일 것 같아. 야, 형, 왜 살렸어? 진짜 추리 좋았어. 계속 얘를 죽이고 싶어 있는데 왜 살렸어?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, 지금. 들어가. 내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. 필요가 없어요. 내가 왜 살려주는 거야? 콜카라, 봐봐. 여기에서 내가 의사야. 여기에서 내가 의사야. 이 뇌출 한 명이 생기지 않고 생각하면 마피아라는 거거든 지금. 마피아 의사였어? 너 지금 의사야? 야, 그러면 여기서 네가 의사하면. 너냐? 야, 너 왜 살냐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나 박아 안 이랬잖아. 왜 커? 심장이 떨려. 너 뭐야? 야 카엘한 분이 부르신다